4두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라 누가 역사의 주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유라굴러 강풍 앞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의 계획이 헛되었고 자기의 계획이 어쩔 수 없는 자기의 능력이 어쩔 수 없는 절망 즉 죽음의 절망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적으로 무능해짐을 무능했음을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을 믿어야 됨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됨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나머지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7절을 봅시다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 가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지난 시간과 연결된 환경의 변화입니다 지난 시간에 상황에 이 사람들이 직면했던 그 상황은 완전한 절망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태였어요 아무런 방법도 추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그들에게 위로로 다가온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바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도 이미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이 절망적인 상태가 매체를 더 이어진 거냐면 열 나흘을 더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절망적인 상태에서 14일이란 것은 보름 가까운 시간이란 것은 사실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구원의 약속이 참말일까라는 의심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는 걸 보면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특히 바울을 대하고 바울의 말을 따르는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변화된 것을 보이게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4일 동안 그들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바울의 전환 위로의 일반적인 세상 상황에서 보면 그 위로의 효력이 떨어질 시간이에요 오히려 그 장담이 헛된 장담이었구나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대하는 백부장과 사람들의 모습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차이의 내용이 무엇일까를 이전 시간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열 날째 되던 밤에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나다가 여전히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때 변화가 조금 감지되요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운 지는지를 줄을 짐작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육지에 가까우고 있는 걸 짐작하게 되는데 그 짐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28절이에요 물을 재어보니 20길쯤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라 즉 이 배가 점점 육지로 다가가고 있어서 해수면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수심의 깊이가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면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 즉 닷을 내려서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낮이 되면은 상황을 보고 새롭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판단을 내릴만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그 지계가 왔다는 것을 사공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치하고 거룩별을 바라에 내려놓고는 자 이제 우리가 육지에 가까우는 것 같으니 배가 더 이상 표류하지 못하게 닷을 내리고 왜? 닷이 지금 바닥에 닿게 되니까 닷을 내리고 우리가 날이 밝으면은 이제 상황을 좀 더 관찰해보자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사공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오늘 이 37절에 보면은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배에 타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 영화나 이 고대 문헌이나 그림을 통해서 이 배에 보통 이 거룩배가 이 구명보트가 몇 개나 장착되는지 보면 알지만 사람 숫자만큼 다 장착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아무리 육지에 가까워도 우리가 배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이들은 경험으로 그들의 노하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이 구명정을 내려서 자기네들만 먼저 도망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공들과 선장 등 이 배의 전문가들이 가장 필요할 때는 배가 연안에 닿으면서 배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자초되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면이거든요 이들의 의무가 있는데 이들은 지금 의무를 생각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최우선이 되어서 나만 먼저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바울이 알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31절부터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배에 있지 않냐 하면 자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공들이라면은 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현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이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인데 이 사공들이 그 우선순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먼저 가는 거니까 이 사공들을 잡아라 저들이 지금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간다 이 배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배에 있지 않냐 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은 이것을 단순히 아니 이거는 저 구명보트에 누가 타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의도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면 너희들이 탈 배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게 뭐였냐면 32절입니다 32절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에 군들이 거룩줄을 끊어 떼어버리라 뭐한 거예요 이 거룩 배를 매달은 거룩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이 배에 누가 탈지는 의사결정권자가 합리적으로 더 필요한 사람 더 연약한 사람이 있는지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지 그들이 결정해야 되는 건데 이 사공들이 임의로 선주의 재산을 선장의 명령도 없이 이것을 가져가서 질서를 어질푸니 잡아야 됩니다 해서 이 사실 구명보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우선된 거거든요 이제 끊어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31절에 바울의 이 조언을 그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거 3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바울은 계속 그 얘기의 중점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지금 백부장과 군인들이 뭐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27절로 돌아가서 앞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선언하면서 위로한 것이 언제 지라고요 열 나흘 전이에요 14일이 지났어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상황이 유지됐어요 소망 없는 상황이 유지되는 상황이었으면 사실 그때 선언된 그 구원의 위로가 속된 말로 약발이 떨어지고도 한참 떨어졌을 때예요 근데 지금 31절과 32절 더 나아가서 35절까지 36절까지의 반응을 보면은 전혀 다른 환경이 돼 있어요 백부장과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언된 이 구원의 약속을 뭐하고 있어요? 신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거룩배를 끊어버림으로써 사도 바울이 얘기한 질서를 지키는 쪽을 선택을 해요 이건 여러분들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환경적인 요소로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 거짓말 아니야? 오히려 의심이 더 커질 만한 시간만 지났어요 환경은 변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2주 동안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그 힌트를 33절 이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33절을 봅시다 날이 새어가면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오히려 이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고 앞으로 있을 일을 준비시키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 열 나일째인지 즉 우리가 마지막 힘을 짜내서 힘을 내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굶주림을 참으면서 간신히 드는 게 벌써 14일이 났는데 이제 음식 먹기를 권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에 가락 하나도 이른 자가 없으리라 하고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무엇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훈하고 있어요 즉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떡을 가져가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떡은 먹기 시작하면서 본을 보이고 있어요 본을 보였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 일에 무엇하고 있어요? 동참하고 있고 여전히 이 얘기에 위로를 받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것도 믿음의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의 역사가 이들 사이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즉 너희들이 너희들의 욕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주어진 상황 안에서 현실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막은 것이고 하나님이 막았을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라 한 그것이고 이 증언하라 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는데 너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나는 그것을 민노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14일 동안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고 백부장, 특히 백부장이 43절에 나타난 것을 보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백부장은 특히 누구의 얘기에 주목했던 것을 보게 되냐면 이 바울의 이야기에 주목했던 것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즉 바울은 이 집사일 동안 뭐 했냐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이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입장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첫 번째, 그의 행동이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행동이 공정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를 통해서 선언된 신 하나님, 선언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앞서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미 계속 반복적으로 선언되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쓰시냐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무섭 무엇이 선언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도들을, 그리고 자기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이 고린도교의 편지를 보냈던 그 내용처럼 베드로와 사도들과 오백의 형제와 형제 야고보와 그리고 나에게까지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소개하는 겁니다 즉 말씀 선포가 있고 복음의 선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의 구원을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 더 깊게 믿게 된 것이죠 그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위로가 되고 그들이 소망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14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항상 했던 것처럼 항상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질서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은 사공들이 이 배에 남아있는 거예요 구명보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 사람의 순종이 중요한 거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명철한 이해와 그 이해를 토대로 한 좋은 의사결정인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오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즉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도바울이 선포하는 복음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어떤 결과를 맞게 됐는지 37절 이후에 보여줍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제 완전한 신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일에 우리가 또 힘을 내야 될 상황이 있다 그러면 이 밀을 버리지 않죠 하지만 이제 곧 구원의 때가 왔기 때문에 이는 이제 먹고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함으로써 배를 가볍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 안전하게 땅에 머물러 있도록 그들은 완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때다라는 이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날이 샘이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고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닻을 끌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즉 이것은 뭐냐면 이제 파도가 해안으로 들어갈 때 이제 닻을 끊고 이 돈만 세워서 바람의 힘으로 자연이 이렇게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가면서 배가 가벼워지고 이 아래 추만 간식이 남아 있는데 이제 물의 깊이가 점점 얕아지면 어떻게 되냐 배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우리가 배 가지고 어렸을 때 놀아보면 알지만 이게 물이 깊은 데는 둥둥 떠 있다가 물이 얕은 데로 오면은 이제 그 부력을 받쳐주는 부분이 없고 가운데 추만 남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스럽게 넘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딘가 생각하고 그것을 계산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에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즉 이제 어느 한 군데 딱 멈췄는데 파도가 계속 요동치는 소용돌이 치는 두 파도가 만나는 곳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점점 파선되어 가는 거예요 자에게 쪼개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군인들이 이 사공들은 원래 자유민이고 이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가려는 것이 불법이고 함부로 하는 거긴 하지만 이들을 우리가 정제할 어떤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군인들은 또 자기 목숨이 달린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죄수를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빌리뽀에서도 이 간수가 죽으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당시 로마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이들은 전쟁에 지는 것보다 경계를 잘못하는 것 자기 책임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죄수가 도망간다는 건 이 군인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들이 헤엄쳐서 이제 자기가 자유롭게 살게 되면 헤엄치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구속했던 모든 것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쇠사슬을 달고 헤엄치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못 잡게 될 수 있는데 이 섬이 어떤 섬인지 모르고 이 섬에서 얘네들이 육지로 또 어떻게 도망갈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들이 도망간 것에 대한 책임을 짓는 것보다는 이들을 죽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임무를 바르게 수행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43절을 보시죠 백부의장이 바오를 구원하려 하여 무슨 목적이었어요? 확실한 목적이 있었어요 즉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언하고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바올에 대해서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모에 뛰어들어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즉 군인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단순히 이 죄수에 대한 문제를 내가 묵살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누가 책임지고 이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고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의견에 결제를 해줘야 되는 내가 이것을 막았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한 다음에 즉 이 군인들까지도 안심시킨 다음에 그들로나 나가서 생명을 구원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은 지금 백부장이 바올을 보는 그런 시각이 완전히 이 전하고 다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요셉이나 다니엘의 경우에서도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들의 주권자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이 백부장이 지금 바올을 구원하려는 이 이야기는 이제 오히려 요셉이나 다니엘을 담당했던 보디바리나 간수장 혹은 황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 과거에 있었던 요셉이나 다니엘을 관리하던 사람들은 그들이 총리가 되기 전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을 거라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관리의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지금 바올은 어떤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를 달리 보고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변할 때는 여러분들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익을 더해주고 우리가 서로 윈윈하면서 상부상주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봤을 때 하나님의 일꾼들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나에게 이 은혜를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 하나님의 일꾼들 나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을 붙였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즉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가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과 배 조각들을 의지해서 나가라고 가르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마무리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동참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성취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합시다 육지가 가까이 오자 경험이 많은 사공공들은 어떤 선택을 냅니까? 자기네들의 생명만 먼저 살려고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사공공들의 행동을 막나요? 그들의 행동이 이 선조와 선장과 백부장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위반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중요하니 구명정을 오히려 끊어버리는 행동을 하게 만든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로 25절 다시 한 번 봅시다 내가 너에게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성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보름 동안 14일 동안 2주 동안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했고 이 백부장과 군인들은 이 믿음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견후로 무엇이 살아냐 그래서 오히려 거룩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진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절대 순종의 표현이에요 4번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때가 왔다는 겁니다 날이 새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구원이 약속된 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음식을 어떻게 나눠주고 어떻게 나누니까 하나님께 축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 통로가 됨을 분명히 얘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거 안에서 안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2주 동안 복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6번 배가 침몰하려 하자 경계에 음어가 있는 군인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죄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백부장은 무엇을 위하여 군인들의 행동을 만나요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신이 있는 것이죠 어떤 확신 구원의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는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 일도 책임져 줄 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8번 배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들이 다 상륙하여서 구조받는 역사가 성취되게 됩니다 본문의 중심사상 서론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주께서 주신 세계 성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보니 로마 성교가 세계 성교의 기반을 다지는 일에 귀중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며 그 일을 위해서 힘써왔으나 로마로 가는 길이 여의치 않자 로마서를 먼저 써 보내면서 가는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사수도 시대에 그들은 지중해 연안 지역을 세계로 보았어요 원사도들은 팔레스틴과 아프리카 지역을 바울과 바나바는 아시아와 헬라 지역을 맡아 성교했어요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아시아와 헬라의 성교를 한 후에 이방교회가 정성껏 모아준 구제원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하고 로마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바쁜 일정을 강행군하였어요 이렇게 바쁜 일정을 단축하여 예루살렘에 왔으나 유대인들의 오해로 2년간이나 감옥이 있으며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에 베스토 총독이 부임하여 로마로 가게 되었으나 자유의 몸으로 가지 못하고 제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었으며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그레드의 섬 미양에 이르자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 이미 지중해상은 태풍권에 접어들어 항해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때 바울은 미양에서 결을 보내자고 했으나 선장과 선주와 많은 사람들이 베닉스에 가서 결을 보내자음으로 미양을 출항하였고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 14일간 포류하였으며 거의 살 소망이 없어졌어요 이러한 위기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여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장받고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 후 육지가 가까움을 한 사공들이 배가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하며 구명대를 타고 도망하려 하자 바울은 군인들을 통하여 이르되 탈출을 막았어요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게 한 후 배는 파손되었지만 276명 전원이 멜리데 섬에 구조되었습니다 27장에서 가르치는 놀라운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중현의 세상을 알렉산드리아 배는 교회를 유라굴로 강평은 세상 죄악의 물결과 환란을 바울은 구원선의 선장인 예수를 현실적으로 목회자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상 죄악의 물결이 배 안에서 들어와 파손 직전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성도는 배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바울은 끌려가는 죄수이지만 실제로는 끌고 가는 주도적인 일꾼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그 시대의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그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276명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선언하거나 편안하게 놀고 먹는 거 아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훈하고 권면하고 창망하고 돌이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뿐 아니라 인류 역사 전반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따라 운행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교회 배 안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음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외형적으로는 끌려가는 죄수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선장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누구의 말에 이제는 더 주목하게 됩니까? 바울의 말에 더 주목하게 되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어요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고 가는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떡을 가져와 하나님께 축사한 후 안심하여 먹게 함으로써 배가 파선될 때 힘을 얻어 전원이 육지에 상륙하게 했어요 이와 같이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극적으로 움츠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여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성도들의 바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바울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이뤘다는 겁니다 바울이 만약 소극적으로 끌려갔더라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신을 받지 못하고 전원이 죽었을 것입니다 혹시 간신히 살아났다 하더라도 바울을 위시하여 제수의 신분인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전원이 살았고 또 제수들도 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과 역사 앞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무방한 사람이 되지 말고 유해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절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들에게 필요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할 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복음이 받아들였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였잖아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뤘는데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고 그가 열심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보면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믿고 방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이거는 맹신인데 여러분 맹신은 무엇이냐면 사실 영적 나태함이라고 칼빈이 계속해서 지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나태에 빠져서는 안 돼요 맹신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수고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쓰임 받는 합당한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수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일에 모범을 보여줬어요 선원들이 도망가려는 행위를 밤중에 군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저지시킨 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바울은 도망하려 하는 사공들에게 너희가 살 길을 위해서 도망치지만 배 안에 있으라 너희가 도망가는 것은 살기 위한 것이지만 죽는 길이요 죽기를 각오하고 사명과 책임을 다하면 너와 내 이웃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질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셋째 바다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바다여 교회는 배입니다 그리고 유라골로 같은 폭풍은 언제나 예기치 않고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 구원선의 선장 되신 예수께서 친히 예고해 주신 처방해 주신 바로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일수록? 환란 때일수록 넷째 교회는 더 나아가 주로 피로 사신 교회이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곳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곳이란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책임이 면제된 것은 아니에요 책임져야 할 일은 사람은 져야 돼요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더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맡은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뿐 아니라 인류 역사 전반의 하나님의 작전과 섭립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자기 책임을 바르게 담당할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을 가고 하라고 하신 일을 충성스럽게 할 때 하나님의 칭찬받는 유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나요 절대 나태한 삶을 사는 곳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1절을 봅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삼겨라 게으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을 내 편한 식대로 또 해석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핑계거리로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절대 나태한 삶을 살지 않아요 데살로니고서 3장 10절로 12절을 봅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고는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며 행하여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수고하여 수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주 공동기도 제목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이 약속을 이루는 도구 일꾼이 되기를 위하여 힘써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알면서도 방관하거나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힘써 일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나타내는 모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소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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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